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이게 어제발 뉴스인데요. 데일리한 여론조사 결과 홍준표 윤석열 후보에 이어서 원후보도 이재명 집권당 최종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9.9 대 38.8. 유승민 후보는 한 4, 5% 지더라고요. 그런데 원희룡 후보가 나와도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네 명 중에 세 명이 이길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원후보의 에너지가 뭔가 조금 다른 기존의 정치와는 다른 희망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비해 이거 확고하게 우위에 있다. 확고한 우위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동갑으로 알고 있습니다. 6, 4년생? 네. 우리가 나이가 같다는 건 같은 동시대를 살았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했던 또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주 극명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극명하게 다른 점은 우리 후보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지만 따뜻하고 인자하신 부모님 밑에서 정말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차별적인 어린 시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족이 굉장히 화목하고요. 그리고 어렵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가정이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그 경수나 형한테 하는 거 들어보시세요? 저는 제 정신건강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솔직히 저는 안 들으려고. 닥터 입장에서. 네. 왜냐하면 제가 정신과 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들으나 마나 별로 제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안 들어도 상상이 될 수 있는. 네. 한 30분 앞에 들어보시면 되는데. 안 듣고 싶고요. 대신 이제 저희 이재명 후보하고의 차별성은 정치인으로서의 차별성은 이재명 지사님은 행정 경험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후보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경험했다는 그런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장동 문제나 여러 가지 만으로 볼 때 도덕성에 있어서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정책에서도 차이가 난다. 도덕성 정책. 네. 우리 기본소득 갖고 굉장히 국민들을 나름 현혹시켰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지사님께서. 사실 이재명 지사님하고 1대1 토론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둘러싸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강점. 그리고 도덕성에서의 우위. 이거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큰 차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유승민 후보님 제외하고 나머지 다 이재명 지사에게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들으면서 그 정도의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한테 나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지금 있어서는 안 될. 그리고 정말 우리 대통령 비록 우리 다른 당이지만 저 여당이지만 남의 당이지만 그 당의 후보가 된다는 것도 참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걱정을 사실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좀 삐뚤어지고 뒤틀린 마음.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어떤 선거에서 나가서. 세상에 대한 분노. 약간 야누스. 세상에 대한 분노를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공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나 어떤 배려나 애정보다는 어떤 분노. 그리고 뒤틀린 그래서 뭔가 어떤 원한의 한풀이 내지는 복수 내지는 이용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제 직업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얘기를 가급적이 안 하려고 자제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통령의 인품, 인격이라는 건 최소한 기본, 상식에 기반하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나요. 지금 대장동도 이렇게 보면 약간 복맞은 느낌인데 이재명 후보는 자꾸 이쪽만 봐라 그래요. 이쪽 밝은 면만 봐라 공공개발만. 이쪽 사이드에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건 보지 마라. 그걸 지금 이렇게 끄잡아내는 게 원 후보의 대장동 일타강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야누스다. 지킬 앤 아이드다.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해봤어요. 킬과 아이드나 야누스라기보다는 저희는 오히려 약간은 소시오패스나 앤티소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신과적으로는. 그걸 뭐냐 하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전문적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월요일하고 오늘 지금 국감장에서 모습을 보면 이렇게 내장 없이 이런데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면서 그리고 막 조직폭력배하고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할 때는 웃는 모습이 정말 약간 소시오패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우리 사기꾼들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소위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성격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장애를 일으키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은 괴롭지 않고 주변이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고 병원에 잘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 중에 사실은 상당 부분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굉장한 장기를 갖기 때문에 사람들의 권리나 타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침해하고 이용하고 무자비하게 타인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얽히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옆에서 볼 때는 매력적이고 우리가 흔히 사기꾼이라고 해도 그 사기꾼들은 95%의 진실을 갖고요. 5%의 거짓을 갖고 상대방을 이용해 먹고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어찌 보면 직접 당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정신과 전문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정신적인 분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하게 됐고요. 더 이상 이쪽으로 흘러버리면 정치방송이 아니고 의학방송이 되버리니까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됩니다. 오늘 얘기 잘 들은 것 같고요.